옷이 가벼우니까 안에다가 그냥 티나 아니면 니트 같은 거 하나만 딱 입어도 괜찮고 안쪽 마무리선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거 이거 보이시죠? 안감이 따로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마무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게 핸드메이드의 특징이고 그 핸드메이드라고 할지라도 이런 마무리 처리까지 다 할 수 있는 거는 1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W 베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실제로 W 베일은 하나만 구입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컬러를 두고서 골고루 입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 상품은 상품 후기도 굉장히 좋고요. 받아가지고 보신 후에 너무 상태가 괜찮아서 다른 컬러를 하나 지금 더 사고 싶다라는 분도 많이 계실 정도거든요. 그리고 안쪽에 지금 배색이 똑같이 네이비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네이비가 아니라 지금 이 그레이 컬러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금 이 그레이를 밖으로 빼가지고도 입으실 수 있고 아니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슬릿으로 해서 버튼 처리만 즐겨서 입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레드도 지금 보여달라는 문의가 많은데 주문 전화 하시면서 지금 드셔야 돼요. 오렌지 레드는 고객이 빨리 가져가셔야 돼요. 워낙에 컬러감들이 너무 예쁘죠.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다 닫았을 때 느낌도 괜찮은데 살짝 해서 오픈을 해서 우리가 봄 여름에는 살짝 안쪽에 이런 원피스라든지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에 딱 걸치시기에도 괜찮아요. 이런 컬러감들의 배색이 안쪽에 따로 원단이 덧대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핸드메이드가 좋은 것이 요렇게 그레이 톤과 오렌지 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걸어 다니셨을 때 살짝살짝 요런 배색감들이 보이는 것도 너무 좋고요. 사이드에 요렇게 트임이 있기 때문에 활동하시기 좋아요.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롱코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형 커버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잖아요. 너무 이렇게 루즈한 박시핏이 아니라 적당하게 우리 사람의 라인을 딱 잡아주되 하지만 너무너무 예쁘게 편안하게 우리 고객님 입어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렸어요. 워낙에 옷 자체가 좋아서 이 옷이 저희가 처음에 기획했을 때 10만 원 넘어가는 옷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세일을 많이 해드려서 6만 원대 이런 기회는 놓치시면 분명히 후회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베이지 새 입고서 보여달라는 무늬가 많아서 다시 제가 지금 갈아입었어요. 베이지는 아까 제가 네이비 입었을 때하고 느낌이 또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그냥 진짜 딱 봄 칼라. 사람이 왠지 정말 너무 우아해 보이고 그다음에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칼라. 참 별 칼라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거는 소재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길이감이 길어서 그래요. 만약에 길이감이 얘가 짧았다면 절대 이런 우아하고 좀 이렇게 분위기 있는 느낌들이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길이감도 길고 그다음에 몸을 조이지 않게끔 충분하게 이런 여유감을 써서 이 폭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77이나 88 사이즈 분들 사이즈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요? 하시는데 굳이 크게 안 사셔도 괜찮아요. 그냥 정 사이즈 그대로 사시면 돼요. 오늘은 지금 두 개씩 혹시 하시는 분들 얘는 유행을 특히 타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밝은 색 하나 아니면 진한 칼라 하나 이렇게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